자, 그러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언제 보낸 적 있습니까? 정확히 3시간 전에 한 명 보냈거든요. 형이 막 끌려갔죠? 네, 끌려갔는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참... 네, 자랑스럽습니다. 충분히? 네, 자랑스럽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안 잡고 했다고. 충분히 인사도 할 수 있었고. 네, 형님. 그래도 넌 참 복 받은 친구야. 그럼. 아까 그 친구는 저기 모르는 사람 형들 두 명 끌려갔어. 뭐 시간 좀 되면 머리 좀 잘라줘, 어떡해. 진짜 근데 딱 지금 밥 먹고 입수할 시간이다. 그래,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자는 거지. 아, 진짜 너무 가기 싫다. 우리 저기 조교 출신으로서 우리 김선호 씨가 유의사항이나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높은 깔 차은 도움이 안 되니까 빼고 가시고요. 너무 높은 깔 차은 도움이 안 되니까 빼고 가시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죠. 예, 예, 예. 근데 저기 훈련소 갈 때 정훈이 형은 누가 이렇게 배웅을 좀 해줬어요? 형수님이랑 다른 와이프랑. 저러고 갔잖아. 그때 가가지고. 난리 났겠다. 부대 뒤집혔겠다. 지금 뭐 다 감싸고. 기자분들이 다 감싸주시고. 아, 드디어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안에는 뭐라고 하시나요? 뭐, 빨리 갔다 오라고. 네. 그래서 헤어지고 가는데 아, 나는 좀 딱 떨어져 있는 기간동안 괜히 걱정이 되는 거야. 나 없이 잘 자고 있을까? 아, 나 없이 심심하지는 않을까. 진영한, 별을 제일 생각하게 많이 냈어. 알고 보니? 가장 즐거웠던 때. 아주 재밌거든. 알고 보니? 가장 즐거웠던 때. 아주 재밌거든. 아주 재밌거든. 아, 짠. 아, 짠. 그때가 아마 가장 즐거웠던 때 아닐까. 나는 갔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우영이 형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우영수에. 무쳤겠는데? 완전히 무쳤어. 팬들이, 팬들이 빡, 여기다 나오자. 어?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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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이 형 페이클럽들은 지금 한 몇 십만 명 왔을 텐데. 저희 페이클럽. 몇 십만 명 보다 부럽지 않아요. 아, 정말로. 네 분 인사로 오셨어요. 아, 짠. 내가 센스야? 아, 짠. 내가 센스야? 아, 팬들도 나이 티비하네.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들어갔는데 진짜 팬들이 완전히 들어와 있잖아. 그래, 내가 봤다니까. 약간. 그래, 그래. 맞아, 우리 훈련병이었어요. 28년대. 그래, 내가 훈련병을 할 때. 네. 내가 훈련병이었다니까? 조민이 형은 바로 앞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연대는 맞아요. 28년대에 많이. 28년대에. 식사하는데. 김종인? 여기 귀돌이 쓰고. 네! 아, 진짜? 봤었어? 진짜 웃긴다. 형 이거 걸음걸이 잘 못 걸었었죠? 형 이거 걸음걸이 잘 못 걸었었죠? 아니야! 야! 야!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이렇게 걸었다고 그래요? 실수했다고 들었어. 그거 터진 조교들도 힘들잖아, 그거. 못 참아. 못 참아. 특히 형이 너무 사람이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똑바로 봅니다, 똑바로. 옛날에 그거 있잖아,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 전우쇼, 전우쇼. 전우쇼가 있었는데 나 혼자 막 뛰어간 거야.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1박 1 정신으로. 야! 그 때마다, 김종인은 뭐 하는 겁니까? 업체 버티십시오! 예? 그 저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어, 진짜 웃긴다. 이렇게 같이 할 줄 알았지? 인연이. 이야. 신기하다. 나는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맞아, 뭐. 나는 나이가 그때 스물여덟, 아홉, 아홉이었으니까. 내가 제일 늦게 가는데 난 서른 애다. 저기. 집 떠나와. 집 떠나와. 아홉, 아홉, 아홉. 불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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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다. 어! 라비랑 너무 통화했던데 저런 곳 같았는데? 어? 자대인가 보다. 어디야, 어디. 우와! 저건가? 고맙습니다.